글더라니까? 3시... 3시까지는 못하지 허허허허 아, 근력 올리면 방호도 올라간다고? 괜찮네 3시... 3시까지는 내가 못 버텨 내가 한 2시 되면 눈이 감겨서 아, 마법! 아, 마법을 안 바꿨네 하벨셋? 하하핳 하벨셋도 괜찮지 근데 하벨셋은 진짜 고렙용 아니야? 고렙용? 아니면 기사태생... 아마 내가 기사태생으로 했으면 스탯을 좀 더... 뭐라고 해야 하지? 좀 더 많이... 무게 쪽이나 아니면... 뭐지? 스태미나 쪽에 더... 투자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안되네 어, 에스트는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 어... 이제 PVP 할거면은 딱히 저... 환타가 그렇게 많이 필요없죠 재피병이 이제... 그... 전기 쓸 때 좀 필요하지 밤새... 밤새우... 뭐하게... 밤새우... 뭐하게... 하하... 에... 나이가 들어서... 에... 아이, 제가 뭐... 쇼검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에... 하하... 잠이와서... 하하... 하하... 에... 아이, 아니... 재비병이 있어, 재비병 에... 재비병이 있어서... 좋아요... 양성 쥐고... 좋아요... 왜 안맞아... 응? 왜 안맞지... 어, 이 사람 뭐지? 좀 해선이 안 좋나? 렉이 있나? 어, 이제 맞네 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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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 아... 아프다고... 우물 잘 죽여... 응? 아프다고 임마... 에? 에... 전기는... 이거... 언제 써야지? 어? 안맞았어? 오... 아이,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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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다 에? 좋아요... 와... 이걸 안맞네... 에? 에? 너도 맞고... 에... 에... 아우, 야... 특대금 좋은데? 응? 특대금 좋아... 하하하하... 괜찮은데 특대금? 이래서 사람들이 특대... 무기를 쓰는구나... 그... 그니까 상대방이 때려도... 에... 그냥 무시하고... 그니까... 슈퍼강인도라고 해야하나? 슈퍼아머? 에... 그걸로 무시하고 때려버리니까... 에... 그래서... 에... 무기를 쓰는거 같애요... 좋아요... 또, 또... 또 다른 사람... 한종... 한종... 닌자야? 아... 그럼 또 또... 다른 무기 한번 써볼게요... 이랜... 아까쯤에 여러개 강화를 했잖아... 뭘 강화를 했었지? 간만에 이거 써볼까? 어... 무지하게 무겁네... 70... 하나 더 빼야하는데? 그래... 그래... 이렇게... 굴러지지... 오케이... 아... 마법... 오케이... 마법... 마법 바꾸러 갈게요... 아... 벌써 소환됐다... 싸우고 가지 뭐... 음... 장대도 했고... 아까쯤에... 대검... 대검은 안했지? 에... 대검은... 괜찮은게 없어가지고 대검 안한거 같애요... 모리온 블레이드... 아... 출혈... 당검... 아니 아니 직검... 맞아 맞아... 그거 이따가 한번 해보죠... 좋아요... 자 한번 붙어볼게요... 양손 쥐고... 자... 힘을... 빡! 줘서... 대검 박을... 포개는 식으로... 어... 어... 너도? 어? 어? 아... 아... 쫄았지? 에? 좋아요... 어? 쫄았지 인마... 아 이거... 아하... 이런 기술이구나... 이거는... 에... 워크라이 쓰니까... 바로 앞에서 찍네... 에? 틀리네 저거랑... 어... 안맞어? 에? 아... 아... 이 워크라이가... 에? 에... 에... 뭔가 좀 틀리네요... 저 패링 될거야 한 손은... 어... 너도 워크라이... 멋있... 에... 멋있어... 에... 멋있어... 에... 한 손은 패링 되죠? 화질이 별로 안 나온다고? 화질은 평소랑 똑같아요... 에... 안녕... 아... 야 이거 아닌데... 에... 제 방송은... 언제나 화질이 안좋았어... ㅋㅋㅋㅋ 그래도 이게 2000K라고... 옛날에 방송할때보다... 무려 두배나 높아진... 높아졌어... 어? 옛날엔 1000K였죠? ㅋㅋㅋㅋㅋ 어... 옛날엔 1000K였는데... 지금 2000K야... 무려 두배나 좋아졌는데 지금... 아... 어제는 좋았는데... 모르겠네 그거... 그치... 옛날에는 진짜 내가 봐도... 에... 내가 봐도... 진짜... 엉망이더라... 근데 2000K 바꾸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던데... 그러지 않나요? 에... 2000K 바꾸고 나니까... 그... 예전 1000K보다 훨씬 좋아... 그니까... 그런거 있잖아... 아프리카에서... 내가 다시 보기로 한번씩 보거든... 내걸... 모니터링 하거든... 그때 보면은 좀 괜찮더라고... 옛날...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렇게 못 볼 정도는 아니야... 글자도... 너무 작은 글자는 안보이지만... 어느 정도 되는 글자는 좀 보여... 그니까... 이번엔 직검... 이거... 아까 치면 이거... 이거 한번 써보죠... 어... 얘가 가벼우니까... 쌍검... 예... 쌍검 착용하고... 예... 아... 다른 플랫폼보다 아프리... 아프리가 좀 크지... 예... 다른 데는 그니까... 다른 플랫폼들은... 그... 전송 속도라고 해야하나... 송출... 송출하는... 그런걸... 안 막아놨지... 다른 것들은... 근데 이것만 유난히... 어... 이게 수령 속의 두 명... 다행히... 만들어두고... 글자... 오... 의외... 찌르기네? 광공격이 찌르긴데... 아 방송할 때 화질 구입해서 하는 거야? 아 그건 알아요 근데 화질 거의 누가 구입한답니까 베스트 BJ가 되면은 3000K가 기본으로 된다고 하는데 뭐 베스트 BJ는 아니고 예 아 추천수로? 아 그런거에요? 아 베스트는 4000이야? 따따부리네? 오오... 아우 몰랐네요 베스트 BJ는 어떻게 되는거야 도대체 그거 하려면 힘들겠죠? 저거 뭐죠? 직검, 대검인가 특대검인가? 예? 뭐죠 저거? 특대검,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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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야식이 좀 아 맞아 어 야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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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예? 데미지 데미지 장난 없네 데미지가 하하하하 한대 맞았는데 피가 그냥 쏙 빠지네 응? 뭘 맞았길래 이렇게 아픈거야 아싸 때렸다 내 출혈검이야 인마 응? 나한테 제대로 맞으면 응? 아아아아 잘못했어요 아 아우 그냥 무식하게 무식하게 그냥 예 맞딜로 들어오는구만 저거 패링 돼요? 예? 대검은 양손으로 잡아도 패링 돼? 어? 혹시 아시는 분 예? 어? 패링 되나? 쓰읍 패링 되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한손이지? 에 어? 아 늦었어 패링 하려고 했는데 베이비 신청하고 시청자들이 거기다가 추천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승인해야돼 쯧 그럼 아직 멀었네 에 그다지 근데 뭐 베이비 까지는 가면 좋은데 딱히 그것까지 갈 생각은 없고 하하하 뭐 하다보면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따가 뭐 이따가 모르죠 또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뭐 트위치가 진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BJ가 싹 하고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좋아 또 소환하자 그렇지 PVP 해야지 이제 회차 돌까 그럼 근데 회차 돌면은 솔리번까지 갈 수 있으려나 3회차까지 솔리번까지 갈라면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가고 있는건데 아 그리고 다음주 다음주 아 침입요 침입할까요 그니까 어차피 이래 싸우나 저래 싸우나 똑같은데 침입이나 할까 어 내일 쉬는 날이니 같이 달려 하하하하 아 그리고 다음주 다음주 화요일인가 맞나 모르겠네 그 언차티드 있잖아요 언차티드 그게 내가 CD 사놨거든 에 그래서 아마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올거야 그거 오면 또 그거 해야지 에 그건 어차피 그냥 딱 온라인 게임은 안하고 에 한회차만 돌거라서 에 다음주에 다음주 화요일인가 에 다음주 화요일인가 그 발맹 에 아 야 이거 왜 맞냐 응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프지 인마 하하하하 에 왜 요거 요거 페리 갈라고 한다 돌고 또 돌고 뒤잡 자 또 때리고 하하하하 야 넌 싸움하는 기술을 잘 모르는구나 어 어 어 싸움은 에 에 그렇게 하는게 아니란다 어 왜 뒤잡이 안 돼 이거 하하하하 어 좋아요 어우 안 돼 안 돼 쓰읍 어휴 탈번한데 어 자 구를 때 한 대 그렇지 구르기 캐치 나이스 좋았어 한 대 더 때릴 수 있겠다 또 때리겠지 오오 오오 오우 오우 에잉 살벌 했다 야 넌 스툼미prom 으 res 으응 좋아 여기 완벽한 기회일때 때려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나 그냥 에 팩팩 орот 바로 죽는 거야 오 에 자 좋아요 아! 야 이거 맞았다 아! 잘못 굴렀어 잘못 굴렀어